게임에 잘 접속해서 하시죠? 광고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 영적인 게임이다, 이거 접속하라. 우리가 눈 뜨면 사실은 현실 세계에 접속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나의 눈으로 보면 현실에서 눈 뜨는 것도 접속이고 잠잘 때는 없었잖아요. 접속이 되면 팔, 다리 나타나고 세계가 나타나고 내 임무가 나오죠. 그거 하루 또 해야 돼. 마찬가지로 이 세계에서 또 한 번 여러분 깨어나시면 이 세계에서 내가 깨어나서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은 자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압니다. 참나의 눈으로 볼 때 진짜 깨어있는 거예요. 참나의 눈으로 보면 내 몸도 참나작용이고 내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참나작용이구나 이렇게 또 보이실 거예요. 그런 체험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치로 설명이 되겠죠. 저희 홍범 14주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분석적으로도 이해가 되시겠죠. 아,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구나. 신비로구나. 그러니까 항상 이 참나의 작용으로 여기고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지혜가 생기실 겁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팩트를 확보해야 그 지혜가 이제 우리 내면에서 힘을 얻죠. 안 그러면 그런 말을 들어봤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뿌리를 못 내려요. 거기에 자명하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자명하다는 말이라요. 여러분 내면에 뿌리를, 뼛속까지 뿌리를 받고 여러분 삶 전체에서 그게 구현이 되는데 그래서 자명하다라고 내가 판단하게 만드는 게 아무튼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야니 선정이니 왜 필요하냐. 그 짓을 해가지고 진리를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진리는 원래 내 안에 있을 텐데 내가 모르고 사니까 없는 거죠. 애고가 모르겠다는데 모르는 거죠. 그럼 내 안에서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예전 이제 공부하신 보살들, 부처님들, 많은 성인들은 이게 진리다. 이게 자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생을 걸고 소코라테스처럼 생명을 걸고 그 진리를 따르겠다. 그 정도로 난 확신이 안 선다는 거죠. 문제는. 나도 서면 하겠는데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불보살 다 되실 정도의 역량은 다 있으세요. 뭐가 문제죠? 진리가 자명하지가 않아요. 자명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진짜 자명하신 일이라면요. 여러분 몇 천억 갖다 부어도 괜찮으실걸요? 진짜 자명하다. 진짜 몇 천억 가져와. 천국에 아주 로얄, 아주 황금자리 줄게. 천국에 진짜 그게 있다. 나한테 확실히 소유권이 떨어진다. 뭐라도 하실걸요? 욕심의 세계로 보더라도 자명하면 뭐라도 합니다. 근데 확실치가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내 감에 의존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확실치가 않으니까 점 치러 다니는 거예요. 점을 치면 좀 나을라나 해서 점도 쳐보고 타로카드도 해보고 다 해봐요. 왜? 내가 불안하니까요. 결국 그 모든 행위가 왜 일어난 거죠? 날 자명하게 하려고 해요. 이게 참 재밌지 않나요? 이 모든 짓거리가 내 마음에 확신 생기게 하려고 한 짓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보여드려도 여러분이 확신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나는 못 믿겠는데? 끝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인간이 살아갈 때 자명하냐? 자명하지 않냐? 객관적인 진리가 다 있는 것 같죠? 있는데 있어도 여러분이 수용해 주셔야지 그게 작동을 합니다. 아무리 입증이 돼도 수용 안 하면 끝이에요. 사이비 교조 하나 나와서 기존에 과학 다 틀렸다고 하면 끝이에요. 틀린 줄 알아요. 그렇게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힘든 상태에 있나 아셔야 돼요. 근데 답도 여기 있어요. 아 중요한 거는 내가 자명하다고 판단하는 거구나 이거죠. 내 인생에서 그럼 나는 내가 자명하다. 목숨 걸어도 자명하다고 할 만한 거 얼마나 갖고 있나. 그리고 그게 진짜 자명한 건가. 여기서 모든 철학이 시작됩니다. 다 무너져 내려도 좋아요. 다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냅두세요. 그중에 살아남은 친구가 대단하고 아무리 의심해도 살아남는 그 친구. 그 친구들 데리고 다시 시작해요. 전 이 짓을 몇 번 했어요. 유불선 체계를요. 이렇게 짜놨는데 한 번 무너지니까 구멍이 생기니까 다 무너져요. 날마다 무너져요. 그래 어디까지 무너지나 보자. 갈 때까지 가봐라 해서 이렇게 믿을 건 결국 나 자신밖에 없죠. 참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무너질 만큼 무너졌나 다시 재건을 시작해야죠. 왜 살아야 되니까 난 자명한 진리가 있어야 사는데 다시 자명한 걸 쌓아가요. 한 번 무너져 봤으니까 알죠. 조금이라도 부실한 거는 왜 무너졌는지 아니까 버리고 더 자명한 거 더 자명하고 그걸 추리니까 자명이 자명을 낳아요. 이게 진리라면 이것도 진리겠다가 생겨요. 이렇게 다시 살을 붙여갑니다. 다시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고 하는 작업을 하니까 나중에 다시 진리가 좀 입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수행이에요. 여러분 자명한 거 얼마나 갖고 계신지. 내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이건 진리야 라고 하는 그것들. 그게 여러분 사후에도 여러분을 지탱해 줄 거니 여러분이 지금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거죠. 얼마나 진리를 알아내셨나요. 알아내시기만 하면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저보다 웬만한 분들 저보다 실천력 좋으실 거예요. 저 진짜 게을러요.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싫은 거 하라고 하면 정말 못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 다른 친구들 보면 싫은 것도 잘해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 존경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저는 싫으면 못하는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하는데 재미없는 거 못하는 성미인데 재미있건 없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분명히 실천력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좋은데 자명한 게 몇 개나 되냐 이거지. 진짜 자명한 거 그걸 확보해 내신 분은요. 그 실천력을 갖고 하시면 제가 올 때는 엄청난 작품들이 나올 거예요. 엄청난 보살도가 나올 거예요. 제가 막연하게 여러분들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의 말씀으로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천력에 자명한 진리 홍범 14제 진리만 탑재되면 우리나라는 보살로 오글거리게 돼 있어요. 머리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일단 자명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힘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명하냐 아니냐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선정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건 참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하시면 딱 떨어져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구나.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이 보살도에 무섭게 진입하고 육바람에 대해서 감을 잡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못 막아요. 날마다 날마다 하실 텐데요. 재미있는 게임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 아마 요즘 그것 때문에 날 샌다 그러실걸요. 진짜 재미있는 게임 만나면. 근데 인생 게임이 만약에 진짜 재미있다라고 여러분 판단도 서고 자명한 판단이 서가지고 즐기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실천력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실천력이 나오실 겁니다. 진짜 좋아하는 거 만나면요. 저는 뭐 게으른 사람이에요. 의지력이 없어요. 진짜 좋아하는 거 만나면요. 제가 같은 애 만나 할 정도로 엄청난 비상한 힘이 나와요. 그렇죠. 연애라도 한다고 해보세요. 비상한 힘이 나오죠. 그 아침에 못 일어난 애가 일어나서 나 사라질걸요. 부모님 일어나면 사라지고 없을걸요. 뭔 일 있나? 좋아하는 게 생긴 거죠. 거기서 그렇게 힘이 나오네요. 이 사람은 다 힘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것도 자명한 것도 모르겠고 인생도 불확실하고 그러면 힘이 안 나오죠. 평생 갖고 그냥 죽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이걸 빨리 명확하게 해주는 게 지혜로운 거죠. 저희 학단 강의는 다른 것보다 빠른 체험. 체험도 더디면 안 되잖아요. 견성하시는데 한 40년 걸립니다. 그럼 그다음 얘기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명짜부면 공부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늘이 설마 그러라고 했을까? 인간이 매 순간 매 순간 돌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놨을 리가 있냐 말이죠. 깊은 경지는 어렵겠죠. 하지만 기본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해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육바람이를 강조드린 이유입니다. 홍범 14조, 양심 노트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실험해 봤거든요. 실험해 본 결과 저희가 갖고 있는 결과가 초등학생도 했어요. 다. 초등학생 양심 노트 보시면요. 아마 부모님 입장에서 보셔도 나라고 해도 딱히 더 할 말은 없겠는데 할 정도로 다 해요. 왜? 뭔 말 할지 다 알아요. 이 친구들이. 장난치다 걸리면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다고요. 다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친구 간에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이거를 양심 분석하다 보면 계속 그 말이 나오니까 쭉쭉쭉 써놓은 거 보면 내가 분석해도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더 할 말이 있겠는가 하게 분석한다니까요. 육바람일 감각도 있어요. 노트를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 써요.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생 듣고 쭉 어마어마한 분량 봤어요. 그 교사랑 같이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게 못한다. 말 못합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방향만 정확히 잡고 가시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으라고 우주가 프로그램 분명히 해놨다고 봅니다.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게임에 빨리빨리 접속하셔서 나중에 초딩들도 이 게임판에 뛰어들면 초딩한테 양심지적 당할 수 있어요. 바로 당합니다. 사실은. 부모님들 제가 양신노트 강조했더니 집에 가서 권했다가 바로 자녀가 그런데 엄마는 왜 그래? 이러면 바로 맞는 거예요. 양신노트 무서워서 못 권하겠다는 부모도 봤어요. 자녀한테 이걸 주면 줬는데 지적을 한번 당해본 뒤로 솔직히 겁난다. 내가 먼저 좀 준비되기 전에 먼저 섣불리 양신노트를 자녀한테 까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마음이 들만해요. 왜냐하면 바로 자녀한테 내가 자녀를 지도하는 입장이라던데 자꾸 지적을 받게 되면 상황이 안 좋죠. 그런데 이 사회가 그래요. 다들 갑이라는 사람들이 지적받기 싫어가지고 을들 입을 틀어막으면서 쭉 굴러가는 사회입니다. 거기에 양신노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 전반에 회사도 보아직원들이 양신노트 써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싸가지없게 지적하면 양신노트 안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싸가지없게 안 하기 무례하지 않게 정중하게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 지적이 온다면 이 사람으로서 또 양신노트 나도 쓰는데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양심 하나로 인해 그런데 그런 과도계를 거치고 나면요 사회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저는 꼭 그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지상천국 지상정토 게임에 뛰어들시길 바라는데 뛰어들어서 뭐합니까? 깨어있다는 거는 게임에 접속한 거고 접속해서 플레이를 어떻게 합니까? 플레이는 무조건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만 하시는데 계속 계속 뭐든지 육바라밀로 판단하시고 육바라밀로 행동해보세요. 그럼 지금 게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 얘기 들으실 때도 깨워서 들으시고 선정 반야 자명한지 찜찜한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자명하면 인욕 수용해 주세요. 이게 계속 일어나면 듣는 과정에서 육바라밀을 닦고 계신 거예요. 오케이 수용 제 마음 헤아려 주시는 게 보시고 그렇죠? 제 말 왜곡시키지 않고 들어주시는 게 지게죠. 정의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말을 듣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말 들을 때 왜곡시키면요. 내가 남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정의를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도 지금 다 정의 육바라밀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 원리를 써야 일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정의 무시하고 막 소시오패스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죠. 당장은 권력의 힘에 돈에 눌려서 따라옵니다. 나중에는 그게 쌓이고 쌓였다 빵 터질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고 나중에 결과까지 좋게 만들려면 육바라밀을 맞게 해주시는 게 최고예요. 부부관계도 육바라밀을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요즘 황혼 이혼 자꾸 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카페 올려주셨나요? 와이프한테 잘하는 게 최고의 노후대책이다. 일리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늘 주장해오던 거예요. 황혼 이혼 당하기 싫으면 육바라밀을 평소에 잘하라. 내가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당장에 가족들한테도 함부로 대했다가는 내가 힘 딸리고 돈 떨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왜 저쪽은 마음 없나요? 저쪽은 상처 안 받았나요? 저쪽은 뭐 하고 싶은 말 없었나요? 참았던 거죠. 참았던 거 다 폭발하게 그리고 폭발 안 하더라도 한쪽이 누군가 참고 있다는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참게 만들고 있다는 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명상하면서 그런 거 감지하라고 명상하는 건데 명상하고 아, 황홀하다. 나 평안하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일단 내가 기분은 좋아야죠. 기분 좋아야 넉넉해지니까 마음이 우주적이 된 다음에는 우주적인 마음으로 한번 남들도 나처럼 이렇게 껴안아 봐야 돼요. 저 사람 혹시 무슨 섭섭한 거 없을까? 그러다 보면 귀신같이 참참나가 신통합니다. 여러분 명상하다가 뭐 딱 찜찜한 게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낮에 그 말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밤에 그 말 좀 상대방이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느껴지면 빨리 가서 바로 막 얘기는 안 하더라도 찔러 보세요. 눈치가 어떤 거 그래서 미리 한번 선수 쳐본다든지 이게 이제 꼼수가 좀 필요합니다. 꼼수 바람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요령 없으면 가서 미안했어. 그러면 또 그쪽이 뭔데? 왜 사과를 안 받아? 이러면 황당하죠. 또 다른 사람이 눈치가 너무 없으면 안 돼요. 눈치 바람일 꽁수 바람일이 꼭 필요합니다. 보살한테는 근데 하다 보면 요령이 자꾸 나요.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나죠. 아, 이렇게 안 해야겠다. 이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게 보살이죠. 사람 마음을 읽어내고 있어야 보살이죠. 완벽하게 읽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 이겁니다. 육바람일로 읽어내고 있으셔야 돼요. 육바람일에 어긋난 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완벽하게는 몰라도 우리는 어차피 남의 마음 다 몰라요. 내 마음도 다 모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10분 전에 여러분 마음 몰라요. 지금 모르니까 살아요. 살라며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그 망각이라는 게 축복이에요. 잊어야 우리가 살아요. 새로운 거 받아들이려면 과거를 좀 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탐진치에서 탐진치가 제가 다 필요하다고 했죠. 탐욕 욕심내려면 공부욕심도 탐욕이에요. 분노 분발하자도 분노예요. 예전에 나로 돌아가지 말자. 이것도 분노예요. 예전에 나가 싫은 거예요. 예전에 내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한다. 이거는요. 분노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못마땅한 거예요. 치 적당히 몰라야 우리는 또 새로운 걸 알 수 있어요. 재밌죠. 학당에 오시면 일단 몰라부터 해야 참나를 만날 수 있죠. 꼭 그 몰라는 아니지만 근데 이 치 진짜 어리석음의 치도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적당히 몰라 해줘야 우리 뇌는 한정돼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대략. 그래서 새 정보가 들어오면 예전께 또 예전 거 다 들고 있으면 새 걸 못 받아요. 좀 비워야 채워요. 비운다는 게 여러분 무지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알았던 건데 알았던 건데 아쉽게도 무지로 다시 무지의 영역으로 보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야 또 새 걸을 받습니다. 이게 인간의 중생성의 한계라는 거 그래서 탐진치를 적절히 활용해야 돼요. 이 무지의 영역도 잘 활용해야 돼요. 뭘 모르고 뭘 알 것인가를 계속 나는 선택에 가야 돼요. 재밌죠. 어떤 걸 탐낼 것인가 어떤 데 분노할 것인가 어떤 걸 모를 것인가 우린 선택에 가야 돼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꼭 꼭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한 육바람일의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적절하게 하늘이 또 탐진치를 적절하게 쓰게 또 도와줍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있고 내가 꼭 선택 안 했더라도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늘이 탐진치를 잘 쓰게 도와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늘에 도움받아가면서 이렇게 육바람일을 더 잘 구현할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완벽해지실 수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알았던 거 다 알고 계시면 완벽하겠죠. 욕심나죠. 그게 탐욕입니다. 안 될 일이에요. 저 예전에 이런 공부하면서 욕심나는 게 부질없는 욕심이죠. 내가 그동안 읽었던 책 다 기억하고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안 돼요. 대학 때 저를 그렇게 감동으로 이끌었던 진리들 중에 지금 제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물론 자명한 건 기억하고 있겠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그 자리를 또 새로운 진리가 들어와서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판단해야 돼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어떤 진리로 채울까 이걸 선택해야죠. 그럼 또 하늘이 도와서 적절하게 적절하게 또 망각 속으로 보내면서 일처리가 되겠죠. 이거 신통한 겁니다. 탐진실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있는 재료 잘 써야 된다. 그래서 항상 자명한 쪽에 나는 선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남의 마음도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다 알아요. 하지만 눈치를 최대한 보면서 육바람일에 크게 어긋난 건 없게 잡아갈 수는 있다.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요. 물어봐서라도 양심에 찜찜한 게 있을 때는 풀면서 가시는데 이거를 몰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 해가지고 내 안에 참나 꼭 참나 또렷하게 하시고요. 지금 게임을 게임 캐릭터를 키우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일단 영 참나 자리가 또렷해야 됩니다. 모른다 해가지고 뭐라도 좋아요. 여러분 나무하미타불도 좋고 이목고도 좋고 예수님도 좋습니다. 저는 참고로 예수님이나 나무하미타불도 되게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몰라만 된다면 참나만 만날 수 있다면 왜냐. 참나 만나면서 동시에 성자와 또 잘 연결되는 거잖아요. 일거양득이니까 이 양이면 더 이득이 많은 게 나무하미타불이나 예수님 자비를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서 하는 그걸 통해서 참나 각성만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내 애고도 더 위안받거든요. 참나도 만나면서 애고도 위안을 받으니까 일거양득이죠. 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참나만 만나시면 돼요. 참나를 만나시고 그리고 늘 지금 내가 지금 깨어있나 첫째로 날마다 이거 점검하세요. 영적인 캐릭터를 잘 키우면서 영적인 게임을 잘 해나가시려면 깨어있나 이게 접속이거든요. 몰라 해서 접속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이 혼의 마음에 영에서 영에서 선물이 막 주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듬뿍 성령의 은총이 막 퍼부어집니다. 그것들이 뭐냐 이게 육바람 육바람이래 마음 불교에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육바람이래 마음 이게 기독교에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새로워진 혼을 말해요. 여러분 기존 혼은 혼이 생각이나 감정작용을 하잖아요. 생각도 이기적이었고 감정도 조화롭지 못했어요. 자비롭지도 못했고 그런데 갑자기 성령을 만나니까 뭔가 분명히 내 안에 이건 새로운 혼이에요.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혼이에요. 뭔가 얘가 혼이 진리를 생각하고 감정도 자비로워져 있어요. 이게 지금 몰라만 했는데 이게 되는 게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몰라 몰라에는 자명의 몰라와 사랑의 몰라가 있다. 진리를 알고 이 몰라가 진리를 모른다는 것도 몰라하는 자명한 몰라가 있어요. 진리를 선명히 품고 있는 몰라 그리고 나와 남이 둘이라는 걸 몰라 하는 자비의 몰라가 있습니다. 이 몰라들이 여러분 몰라를 통해 참나 만났을 때 지혜롭고 이 자비로운 이런 마음들이 더 속구치는 방향으로 몰라를 쓰시면 난 진리를 몰라 하고 여러분 몰라 단정해버리시면 난 진리를 몰라 이건 좋은 몰라가 아닙니다. 난 몰라 이러지 마시고 진리를 모른다는 것도 모르겠어 하고 다 놔버리시고 맡기세요. 참나한테 내가 왜 애고가 안다 모른다 떠들어요. 맡기고 있는 중에 자명하면 아시는 거고 찜찜하면 모르는 거죠. 애고가 메타인지가 미리 나서 메타인지가 작동이 잘 안되면 미리 나서가지고 모르는 것도 안다고 여겨버리고 아는 것도 모른다고 여겨요. 근데 이게 다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진리랑 이미 하나다 하는 마음으로 자명의 몰라 상태에 들어가세요. 지금 몰라 하시면서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것도 난 모르겠다 하고 계시면 자명한 상태에 도달하십니다. 그때 자명한 거 그때 찜찜한 거를 잘 선택해 보시면 참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더 자명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난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 내 애고는 잘 몰라 이렇게 애고의 한정을 가지고 참나까지 이렇게 제약하려고 하지 마세요. 참나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몰라는 참나를 만나기야 몰라지 진짜 내 애고는 뭘 잘 몰라 이렇게 단정짓지 마시고 그냥 오케이 하고 뭘 하고 계시면 진리가 자꾸 내 안에서 진리가 자명하게 떠오릅니다. 그걸 막지 마세요. 그리고 나와 남이 둘이라는 걸 내가 모르겠다 하고 계시면 진짜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도 안에서 샘솟습니다. 참나에서 이렇게 지혜와 지혜와 자비가 사랑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꾸자꾸 샘솟아서 내 마음 같지 않은 기특한 마음이 자꾸 내 안에서 솟구쳐야 됩니다. 이 작업이 일어나는지 잘 진행되는지 늘 깨워서 관찰해 주세요. 깨워서 할 일이 많아요. 깨어있고 첫째 내 생각들이 자명해지고 지혜로워지는지 내 감정들이 남을 정말 나처럼 사랑하게 되는지 잘 지켜보세요. 참나를 만나기 위해 몰라 한 겁니다. 일체를 내려놓음에 몰라였던 거고 이거는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무지를 깨트리는 이 자명함이죠. 무지를 깨트리는 몰라는요. 내가 무지하다는 것도 모르겠어 하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명한 진리가 인가가 돼요. 이건 이거 아닌가? 너무 당연하게도 이건 이거 아닌가? 근데 전에 이런 생각을 내가 자명하게 못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이 나한테 해줬더라도 내가 판단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갑자기 내 속에서 일체는 참나의 작용 아닌가? 푹 나와버리면 이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탁 나와야 돼. 그게 어디서 나오냐? 참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연이 그걸 나는 모르네 안에 떠들지 마시고 다 맡기고 바보가 되는 몰라를 써서 일단 맡기신 다음에 나중에 자명의 몰라를 통해서 자명한 참나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인가해 가세요. 그리고 남을 둘러보지 실제로 않는 마음이 드시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모르던 게 알아줘야 되고 남이 나처럼 여겨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보세요. 매일매일 자라는지 보세요. 여기에 관심을 주셔야 잘합니다. 관심을 먹고 자라요. 여러분이 계속 관심을 주셔야 그런데 이 혼에만 관심 주면 안 돼요. 여기서 뿌리가 여기잖아요. 늘 참나 참나 각성 상태를 유지하시다가 뿌리가 튼튼할 때쯤에 한번 이제 줄기도 한번 뻗어보시고 잎사귀도 꽃잎도 한번 이렇게 잘 자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 잘 전개되는지 감정은 자비로운지 이걸 잘 하시면 여러분 그냥 몰라하고 있는 몰라도 자명의 몰라가 되고 사랑의 몰라가 됩니다. 왜? 거기서 자명이 나오고 거기서 자명이 열리고 거기서 사랑이 열리니까요. 여러분 마음가짐을 몰라 하더라도 진리를 모른다. 진짜 난 진리를 몰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몰라 하고 참나에 접속해 계세요. 참나로 만족하기야 몰라잖아요. 우리가 하는 몰라는 진짜 바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 몰라 속에서 그럼 그게 자명의 몰라가 됩니다. 자명한 진리를 알 수 있는 몰라가 되고 남을 나처럼 사랑해 버릴 수 있는 몰라가 돼요. 나와 남을 둘로 가르지 않는 몰라 진리와 한 덩어리가 된 몰라 진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와 한 덩어리가 돼버린 몰라를 하시면 그냥 몰라 하나만 하고 계셔도 자꾸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지혜와 자비가 이렇게 샘솟는 걸 확인할 때 우리는 확신이 드시겠죠. 내가 공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사도바울이 말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가라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거 잘 되시는지 생각이나 감정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우리 몸 안에 에너지체가 잘 에너지체가 잘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지금 우리 제 30분 몸관찰 유튜브에 명상 있을 거예요. 30분 명상 그거 틀어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팔 하나만 느껴보시더라도요. 어깨부터 쭉 관찰해서 내려가 보세요. 기운이 꽉 채운다고 생각하고 왼쪽 어깨부터 쭉 기운이 내려갑니다. 호스에 물이 꽉 차는 것처럼 팔에 기운이 차갑니다. 어깨에서 팔꿈치로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손가락 하나하나 엄지부터 검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운이 물처럼 손가락 안을 꽉 채워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도 좋으니까 맥박이 뛰는 느낌이건 어떤 느낌이건 압력이건 다 느껴보세요. 집중을 완전히 팔에서 느껴지는 촉감에만 집중하세요. 이 짓을 자꾸 해주세요. 다리를 해도 좋고 팔다리 다 해서 온몸을 다 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몸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겨요. 몸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눈 감고 촉감만으로 이 몸을 한번 팔다리 다 있는지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 짓을 자꾸 하시면 기감이 예민해져서요. 내 몸 안에 경락체로 이루어진 경락으로 경락이라는 순환체계를 갖춘 에너지 몸 경락체죠. 에너지 몸이 실감나게 또렷하게 느껴질 때가 와요. 자꾸 자꾸 해보시면 이상 단전업을 하더라도 에너지체 이렇게 기감을 더 느끼시면서 에너지체가 원래 단전이 에너지체 센터잖아요. 에너지체 상태에서 단전업을 하는 게 원래 제일 짱입니다. 내가 육체다 생각하고 단전업을 하려면 단전이 육체에 없거든요. 의심이 나죠. 근데 원래 에너지체에 있는 단전을 에너지체를 느끼면서 단전으로 호흡을 해주면 얼마나 더 실감이 나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몸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그래서 처음에 당장 에너지체를 바로 느끼라고 하면 제가 좀 죄송하니까 이렇게 몸관찰을 자꾸 해보시면서 그 그 상태에서 몸관찰을 좀 하시다가 호흡을 해주시면서 몸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느껴보시고 예민한 감각으로 몸 구석구석을 자꾸 느껴보세요. 특히 그 느낌을 가지고 단전 쪽에다 집중하시면서 호흡을 하시면 단전 쪽에서 느낌도 잘 오실 거예요. 또 경락이 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경락이 열려서 어떤 느낌으로 전개되는지도 잘 느껴지실 거예요. 몸에 관찰 몰입을 해서 관찰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불교에서 이빠사나 하는 곳에서 보면 주로 처음에 호흡이랑 몸관찰 많이 시키는 게 그게 단악의 기초예요. 거기서 호흡 조절 들어가면 단악이고 호흡 조절 안 하고 자연 그대로 두고 관찰만 하면 그냥 싸띠이 훈련이 되는 거 집중력 훈련이 되는 거죠. 알아차림 훈련이 되는 거 집중력과 알아차림 그래서 우리 단악 할 때도 똑같이 시작해요. 시작은 똑같이 하다가 이제 자명한 진리 하나 또 얻어요. 관찰을 통해서 이빠사나 이빠사나 하신 분들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호흡은 더 고르고 길고 편안한 중에 이루어지는 호흡이 더 좋다 하는 거 알아요. 단악은 그걸 알아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물이 안 가게 호흡을 조절해가는 거고 불교적으로 호흡 조절은 얘기를 잘 안 하죠. 딱 관찰만 지혜를 얻었으면 써먹어야죠. 이빠사나 오래 하시면 알아요. 호흡은 이왕이면 더 길고 깊고 고요한 게 좋다는 거 알아냈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고요하고 더 깊게 해봅니다. 그러면 에너지체가 들썩해요. 몸 안에 그때 불교에서 말한 의성신이라는 게 에너지체입니다. 에너지체도 개발할 수 있어요. 석가모님께서는 하셨어요. 석가모님은 길게 해가지고 만들어 내신 거예요. 왜냐? 의성신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삼원과경에 다 나와요. 의성신 만든 이야기 몸에서 그 의성신 뽑아내면 그 의성신이 이 몸보다 더 본체다. 이건 뱀 허물이고 그건 뱀의 본체다. 이런 말을 하세요. 이 몸을 허물 벗어서 의성신을 만들어낸 얘기가 초기경전에 나와요. 삼원과경에 삼원이 무슨 과보를 얻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출가해서 도 닦으면 뭔 좋은 일 있나요? 하니까 사선정에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의성신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육신통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나갑니다. 의성신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신족통이라는 게 의성신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이 몸 가지고도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걸 신족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신족통의 사례를 보면 의성신 가지고 하는 게 많아요. 의성신을 몸에서 빼가지고 분리도 하고 하늘을 날게도 하고 하는 신족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성신이 만드는 게 더 먼저 나옵니다. 육신통 이전에. 의성신 만들고 사실 해야 육신통도 이해가 되겠죠. 왜 그런 소리 하는지. 안 그러면 그냥 황당한 초능력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성신 배양은 단전호흡으로 우리 학당에서 태식으로 하는 겁니다. 의성신 배양하는 법 저는 책으로 쓴 저자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먼저 몸관찰부터 시작하시라. 몸관찰하면서 단전호흡으로 하시다 보면 몸에 대한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빠사나만 하신 분들보다 더 지혜가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제 몸을 지수화풍을 다스리는 법까지 배워요. 거기는 관찰만 해요. 알아차림만 하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고 저희는 알아차려서 다스리는 법을 해요. 그러면서도 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놓는 건 언제든 놓을 수 있어요. 왜? 이것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이니까 여기에 집착할 건 아니죠. 집착해서 지수화풍에 집착을 해서 막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못 놔 나는 못 놔 이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깨어서 참나의 작용으로 에너지를 보면서 참나의 작용으로 에너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에너지를 다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권한이 있는 만큼 에너지 조절에 깨어서 호흡을 조절해가면서 관여하면 내 몸에 적절한 내가 보살도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체 의성신이 갖춰지 그런데 자 그런데 지금 게임 캐릭터 키워가는 입장에서 얘기한 거니까 고수대에 해당되는 말은 일단 생략할게요. 자 참나 각성 되셨습니까? 참나에서 이 그냥 몰라가 아니라 자명의 몰라 사랑의 몰라가 돼서 자 몰라 하고 있으면 좀 더 자명해지십니까? 생각이 그리고 몰라를 하고 있으면 남을 더 사랑하게 됩니까? 남을 나처럼 존중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 안 되면 몰라를 더 하셔가지고 좀 더 내려놓으세요. 나의 어떤 아집을 그러면 남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몰라를 하더라도 아집을 내려놓는 몰라가 사랑의 몰라요. 그러면 남을 더 사랑하게 돼요. 무지를 더 내려놓는 몰라를 해야 돼요. 무지를 더 내려놓으면 편견을 더 몰라 해버리시면 자명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 자명을 따라가는 몰라를 쓰세요. 그래서 지혜와 이 사랑이 내 혼을 물들입니까? 아주 멀리까지 안 갈게요. 여기까지 이게 느껴지십니까? 깨어 계시면 더 자명해지십니까? 더 남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깨어서 몸을 관찰하다 보면 몸 안에 에너지의 몸이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자 여러분 몸이 여러분 육신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담으는 그릇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탐진치를 따르는 마음 겉사람은 자꾸 죽어가야 되고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건 바울이 안 얘기고 소크라테스가 육신을 자꾸 죽이고 영혼만으로 자립하는 연습을 하는 게 철학이다 다 맞는 말씀인데 그런 진리를 알고 나서 몸을 보면요 몸도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그러니까 몸의 욕구에 따르는 마음을 내려놓자는 거지 몸을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몸 가지고 계신 동안 이 몸을 성전으로 알고 참나의 작용으로 알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벚꽁의 기본 아닙니까? 이 육신 아이고 더러워 이거 빨리 벗어야 돼 이거 감옥이야 이것도 하나의 편견이 있어요 이 안에 오해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육신만 알고 사는 사람들한테 너 내면을 갖고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알고 보면 내면을 갖고다 보면 육신도 다 내면의 내면과 둘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육신도 참나의 작용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도와드리는 게 여러분 몸은 몸 느끼실 때 몸에 여기 아픈 데 쑤시는 데 막 있죠 그 아픈 데 쑤시는 데다가 편안하다 편안하다 해보세요 편안하다 그 몸의 그 부분을 느끼면서 편안하다 하고 기운이 그쪽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냥 편안하다 만 하셔도 좋고 기운을 조금 다스릴 수 있으면 기운이 그리 가서 아픈 데를 좀 치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몸 관찰하듯이 기운이 그 다리까지 그 아픈 데까지 채운다 라고 하면서 편안하다 편안하다 같이 쓰실 수도 있고 그냥 편안하다 만 해주셔도 되고 사실은 몰라 하고 그 이런 육신에서 마음을 비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육신의 아픔에 다가가서 편안하다 해주자고요 편안하다 몰라는 좀 더 이제 마음을 비우겠다는 거고 편안하다는 좀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외면하는 방식도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식도 있겠죠 편안해 괜찮아 편안해 보통 제가 이제 생각은 몰라 하라고 말씀드리고 감정은 괜찮아 꼭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쓰시면 편하다는 거지 몸뚱이는 편안하다 써보면 이제 그게 좀 편하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제가 좀 더 강하게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럴 때 오늘 강의도 올라갔더라고요 몰라로 뭐 몸 아픈데 좀 몰라로 잘 치유하시라고 거기 뭐 나올 얘기는 다 나와있던데요 나무암 이탑을 이나 예수님 하면서 그런 성자에게 한번 맡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아픈 거를 나무암 이탑을 하면서 부처님께 다 맡깁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자의 이름을 빌면서 이 육신을 한번 맡겨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해보면 통증이나 이런 거를 좀 치유하는데 나무암이 타불 이런 것들이 효과적입니다 그거 하고 있다 보면 아픈데도 덜 아파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통증 자체만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가 막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가서 하시고 저는 아 이게 사실 알 수 없는 많은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거 잘 다스려서 편안하게 만들어서 하시는 공부에 더 몰입하는 그 방법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쓰는 좋은 게 하나인데 여러분 몸을 부처님 몸으로 지금 한번 관해보세요 불쌍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불교 불교분들은 이거 되게 효과적이시고요 뭐 불교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하셔도 저요 왜 똑같아요 예수님이 영성체 그의 원리를 얘기해주고 하셨잖아요 포도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빵 주면서 내 살이다 너희 몸이 너의 피와 살이 내 피와 살로 바뀌어야 된다 나를 먹어라 그러면 앉아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영성체 하실 때 떡 하나 드시고 뭐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살을 먹었다 드디어 난 식인종이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뭐죠 내 몸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었다 내 살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었다 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다 이거를 도와주려고 그냥 상상하면 상상이 잘 안되니까 포도주 한 모금 하시고 빵 한 조각 드시고 딱 앉아있으면요 뿌듯하죠 내 몸 내 피와 살로 바뀌었다 이거 똑같은 게 불교식으로 내 몸이 부처님 몸으로 바뀌었다 내가 아미탑을 몸이다 그래서 나무 아미탑을 하나로 해볼게요 나무 아미탑을 하면서 깨어나고 나무 아미탑을 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이 나무 아미탑을의 지혜와 자비랑 공명하게 하고 나무 아미탑을 내 에너지체가 나무 아미탑을의 에너지체랑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내 몸뚱이가 그대로 나무 아미탑을의 몸과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요 그 주문 하나로 지금 영혼 106을 싹 영혼 이건 100이죠 6을 하나로 딱 맞춰보는 겁니다 성자랑 동일시 하면서 좋은 방편이에요 이것도 그럼 여러분 이미 여기가 어디예요 자 여러분 몸뚱이가 나무 아미탑을이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뭐예요 정토죠 정토 세상도 정토가 돼요 수시로 몰라 하시면서 혼자 놀기의 진수입니다 이런 게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앉아서 몰라 하면서 나무 아미탑을 하면서 딱 맞추면 이렇게도 되고 꼭 나무 아미탑을 아니더라도 몰라 해서 깨어 계시면서 내 마음이 잘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나 보면서 몸에 에너지체 느끼면서 기감 느끼면서 여러분 단전만 단전만 뚫려도 단전만 느껴도 그게 에너지체예요 단전이 단전이 여기 해부하면 없어요 내 뱃속에 생생하거든요 그게 이미 에너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체 마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몸 관찰하시면서 감각을 키우시다가 단전 뚫리고 하면 에너지체가 선명해져요 에너지체 한 일부더라도 이미 찾은 거 아닙니까 아니 팔다리 중에 일부 찾았으면 그 몸뚱이 있는 거 아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육신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이 육신이 팔다리에 아까처럼 몸 관찰하시고 기운 보내면서 아미타불의 몸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황금빛 아까 물로 채운다고 했는데 황금빛 물이 쫙 내 몸 전체를 채우면서 내가 황금불상이 됐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손해볼 거 없어요 하시면 좋아요 거만해지시지만 내가 부처다 어서 나를 모시어라 이런 게 아니고 다 부처다 나도 부처다 다 부처인데 나도 부처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내가 있는 이 세계는 불국토거든요 이러고 계속 놓으시면 고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억지로 공부하듯이 게임하면 실력이 잘 안 늘겠지만 한번 이 게임 재밌는 데 하고 재미 붙이면 여러분 수시로 하고 있을 거예요 TV 보다가 나는 TV 보는 부처다 하고 딱 깨워서 몰라 하고 딱 딱 영혼 106 딱 체크하면 여러분 딱 지금 내가 부처 여긴 정토죠 정토에 와 있는 기분 좀 누리세요 가족도 부처고 다 부처 좀 언제 정토에 왔어 하면서 정토에 와 계신 걸 누리세요 아니 부처님 몸이 아프시겠어요 하니까 아픔도 많이 잊혀지실 겁니다 여러분 왜 난 부처 몸이니까 그렇죠 아파도 아픈 채로 부처예요 아무튼 나는 부처다 하고 내 몸뚱이까지 다 부처의 몸뚱이다라고 한번 염하시면서 계셔보시면 편안해 몸 관찰 하면서요 편안해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내 몸뚱이가 부처님 몸이다 예수님 하면서 내 몸뚱이가 예수님 몸이다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하면 뭔가 이 몸 자체가 질적으로 바뀌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느낌들을 잘 챙기세요 공부에 도움이 되시고 어차피 이 몸은 참나의 작용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살았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모르고 살았죠 충분히 여러분 느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예수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을 담은 온전한 집 아닙니까 내 몸도 똑같다 이런 거 아시면서 하시면 건강도 해주실 거고 여러분 마음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마음 공부라는 건 마음만 닦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닦아서 에너지와 몸까지도 잘 쓰자는 거거든요 보살도에 잘 활용하자 탐진치마저도 활용하자 내 마음의 욕심도 활용하자 내 몸뚱이도 활용하자 있는 거 다 써서 보살도 하자 지혜와 자비가 아까 이게 육바라밀 아닙니까 바냐바라밀과 나머지 바라밀들을 다 써가지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사실 수 있게 힘이 돼줄 겁니다 특히 에너지와 몸이 받쳐주면요 훨씬 힘이 나니까 이러다 나중에 이제 퇴식하시면 진짜 내 몸 안에 에너지체가 온전히 자라는 것도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영혼 그 에너지체 그리고 내 육신 항상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계속 공부는 관리예요 관리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더 닦일 거고 에너지도 더 닦일 거고 내 몸도 내 몸도 참날을 담는 더 온전한 성전이 돼가겠죠 안에 내용물이 좋아져가는데 그럼 당연히 담고 있는 몸도 훌륭한 몸이 되는 거고 늘 이렇게 관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게임이 뭐 육신을 영적인 캐릭터를 키우자 그러면 육신은요 육신을 도구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육신 관리 잘해야 돼요 육신도 참나의 작용으로 봐주시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봐주시라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 All right 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